맛있게 할 수 있는, 맛있는 사람 어 저요 오빠 다니야 이걸로 먹을래? 저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줄까요? 네 좋아요 다니언니 너무 그러니까 한 입에 다 먹을 필요 없어 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편집 빨리 하나 둘 셋 부산에 오면 역시 돼지국밥이지 부산에 오면 역시 돼지국밥이지 괜히 시켰다 역시 돼지국밥이지 괜히 시켰다 너 인정 너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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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텍 너 다 먹어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너 짱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이게 되네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폰하트를 줄게 와 와우 대박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순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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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수저통을 선택해주세요 2번 복골복에도 배지가 숨어있을까요? 난 4번 난 5번 난 3번 난 2번 난 3번 난 또 은으로 가겠습니다 1번 갈게요 2번은 안 바꾸겠어 2번은 안 바꾸겠어 잘 부탁해 5번 내 행운의 넘버거죠 배지 두고 갔어 왜 그래요 너 배지 두고 갔어 배지 두고 간 아아 아아 뭐야 뭐야 니 너인데? 뭐야 배지 아줌마 아 그 배지 두고 갔어 그 배지 두고 갔어 방금 어 빨리 말씀드려 네 아까 치우면서 빨리 빨리 말씀드려 치우면서 가져가셨는데 사장님 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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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그 너 너한테 배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?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져갔어야지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해 이거 찐인가 이거? 해결하고 가주실래요? 아 아 아 귀여워 오 마이 갓이 안 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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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개 해인은 배수 보다 더 소중해 해인은 배수 보다 더 소중해 해인은 배수 보다 더 소중해 이거 해인이 다리만큼 길어요 귀여운 거 아니야? 깜짝놀네 ыш 어떻게 해 헤어 엽 엽 어머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우리 우리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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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봤거든요? 그렇게 둘이서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? 거의 미신이에요! 뭐야, 뭐 봤어요? 어? 뭐? 개구리! 뭘 봤어요? 개구리? 개구리랑 강아지! 거짓말! 개구리 아니죠? 내놔! 개구리 개구리 강아지! 내놔요! 아니야, 우리 빨리 복불복 하자! 강아지부터 해봐요, 강아지씨부터! 10분 후에 젓가락! 제가 젓가락 잘하거든요, 젓가락질! 잘 먹겠습니다! 우와, 맛있겠다! 맛있어, 진짜 맛있어! 어! 또 왔다! 다음 맞춤형 코드 여행은 류진쓰가 원하게 될 거 알잖아 인생 뉴 경험 시장 나들이입니다 와! 재밌겠다!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통시장 시장을 돌아다니며 부산의 푸근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와! 이 시간이 영원해도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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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